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덕덕쉘입니다! 오늘은 짠! BHC 지저볼과 불닭볶음을 준비해봤어요! 와우! 맛있겠다! 요거! 치즈볼 안에 들어있는 치즈가 너무 달콤해요! 치즈에요 이 sweets 볶음면을 치즈가 ПЛО いExcuseyou 치즈가 풀러서 치즈가 조금 더 탱탱해집니다! 치즈가 풀러서 치즈가 풀러서 치즈가 풀러서 치즈가 풀러서 치즈가 풀러서 바이 푸딩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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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기는 안가?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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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소스 칼 매운 데는 너무 맛있어요 매운 데는 너무 맛있어요 매울때 치즈고리 될거에요 요기 다 바삭할거 같아요 치즈불닭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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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불닭